안녕하세요. 다육소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누비다육입니다. 오늘도 누비다육에 또 나왔습니다. 오늘도 착한 국민이서부터 묵은둥이 아이들까지 이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세일은 또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20% 세일입니다. 많이들 품어보시고요. 이 아이서부터 볼게요. 누비다육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는 네티지아인데요. 이렇게 묵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쩡쩡쩡 무겁고요. 얼굴 두수도 엄청 많습니다. 요런 아이 20% 세일해서 3,000원 해드리고요. 세일하면 한... 20% 하면 얼마인가요? 한 2,400원 될 것 같아요. 2,400원. 요런 아이들 2,400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여기 블루엘프입니다. 블루엘프. 여기도 아주 따글 따글 묵었습니다. 손톱 끝에는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도 들어와 있고 얼굴 두수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꽃마다는 얼굴 두수가 좀 차이가 있지만 여기 얼굴 4두가 주로 많은 것 같아요. 4두, 5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도 오늘 3,000원에 있고요. 요기 댄섬도 들어있습니다. 댄섬. 댄섬 꽃이 피면요. 너무너무 이쁜데요. 요즘에 한참 또 꽃대를 올리더라고요. 요 아이들이. 댄섬이 이렇게 빨간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댄섬 잘 길러놓으시면요. 목대가 생기면서 분재처럼 되는 아이죠. 한번 이렇게 데려다 길러보시고요. 요기는 그라노비아입니다. 그라노비아. 그라노비아가 이불 싹 또 여름에는 오므리는 아이죠. 이불 싹 오므려가지고 알사탕처럼 되는 아인데요. 이렇게 지금 활짝 펴가지고 분생으로 이렇게 머리도 엄청 많게 나왔습니다. 요 아이도 오늘 3,000원에 드립니다. 잘 달구시면 이쁠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은 초록하지만 달달 묵히면 이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기 올라가면 요 아이가 수단아이인데요. 이렇게 딱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수단아이. 이렇게 수단아이가 있고요. 3,000원에 있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두어프라는 아이죠. 두어프.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요. 두수는 엄청 많습니다. 3,000원이고 요 아이가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오 색깔 이쁘죠. 보라보라. 요런 아이도 3,000원입니다. 요기 엘레강스인데요. 완전히 통골통골하죠. 오 완전 돼지처럼 통통한 엘레강스입니다. 요런 아이도 3,000원에 있고요. 밑에 자구도 잔뜩 달렸어요. 이렇게 목도리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구가 이렇게 삐금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요런 아이도 3,000원이고 요 까라솔도 3,000원이고 까라솔은 꼬집기 하시면 재밌죠. 요기 또 너우가 아주 큼직한 사이즈의 너우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너우는 항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 제 입구를 하죠. 요렇게 이쁜 아이 너우가 있고요. 3,000원에 있습니다. 철학기도 살짝씩 있는 것 같고요. 요렇게 밥이 엄청 포성하고 좋습니다. 요런 아이 3,000원에 있습니다. 요기는 요기는 나우리입니다. 나우리 이렇게 있는데요. 땡글땡글하고 밥도 엄청 포성하고 좋습니다. 나우리 있고요. 3,000원에 있고요. 요 아이가 또 뮤즐리죠. 뮤즐리. 뮤즐리가 있습니다. 요렇게 뮤즐리가 있는데요. 색깔도 이쁘고 이쁘죠. 뮤즐리는 5,000원에 있습니다. 요기가 또 이렇게 데이비 철화입니다. 데이비 철화. 오 엄청 무거워요. 무거워서 입장도 짤막해졌고요. 핑크핑크 모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열심히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쌩얼로 풀린 부분도 있고 철화로 엮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비 철화는 18,000원에 있습니다. 18,000원. 요렇게 있고요. 요기는 아보카도 크림이 있는데요. 와 이쁘죠. 완전히 피멍으로 엄청 멋있게 물이 들어있고. 아보카도 크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자구들 잔뜩 올라오고 있는 요 아보카도 크림은 사이즈는 한 20cm 가량 될 것 같아요. 20cm.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이런 아보카도 크림. 밑에 자구 잔뜩 달려있고 머리두수도 많은 요 아보카도 크림은 4만 5,000원에 드립니다. 4만 5,000원에서 세일하면 또 9,000원이 내려가죠. 요렇게 있습니다. 요기가 또 녹기란입니다. 녹기란. 녹기란이 이렇게 수형이 늘어지는 수형으로. 요런 녹기란이 있는데요. 너무 이쁘죠. 이 녹기란도 우리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시죠. 요런 녹기란은 15,000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한 12,000원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너무 괜찮죠. 오 이쁘네요. 요런 아이들 15,000원에 있고요. 요기가 또 러블리 로즈입니다. 아주 딸딸 묵어가지고요. 돌띵이처럼 단단하게 돼있는 러블리 로즈인데요. 이런데 사이사이에서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아이는 자구가 여기서 올라오네요. 이렇게 자구가 올라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너무 이쁘죠. 요아이도 15,000원인데 세일 받으면 12,000원 됩니다. 얼굴 도수는 요아이가 4도짜리고요. 요기도 4도짜리. 요기는 3도짜리입니다. 3도짜리인데 요기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기도 그렇고. 요런 아이들 15,000원에 있고요. 요아이가 핑클 루비입니다. 핑클 루비. 엄청 밥이 풍성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아이는 13,000원에서 20% 하면 2600원 내려가면요. 한 14,000원 될 것 같아요. 사이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한 13cm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있고요. 요기는 군기죠. 군기. 군기가 색깔이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18,000원에 있고요. 얼굴도 순한 5도 6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군기가 있고. 요기 아리엘 철화가 있습니다. 아리엘 철화. 한참 요즘에 요아이들이 다 인기가 많아요. 그분들이 데려가시니까요. 엄청 인기가 많답니다. 요아이는 2만원에 있는데요. 세일받은 14,000원. 16,000원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두 개 있고요. 요기는 크리스티 뷰티죠. 군생으로 된 크리스티 뷰티입니다. 얼굴 주스는 한 3도가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요아이는 2만원에 있습니다. 요기 핑크베라가 한 개 남았네요. 핑크베라. 엄청 큰 사이즈고요. 밑에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서 자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하엽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엄청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아이는 가격이 13,000원입니다. 13,000원에서 세일받으면 한 만... 얼마인가요? 네. 14,000원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요기 또 이렇게 이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펄빈이라는 아인데요. 이쁘죠? 오우. 너무너무 분도 뽀사시 바르고 펄빈이 있는데요. 네. 너무너무 이쁘죠? 펄빈. 네. 포트는 11cm 포트에 이렇게 두스가 엄청 많습니다. 네. 이런 펄빈은 2만 3천원에 있습니다. 네. 펄빈. 오우. 요아이 눈에 띄네요. 네. 너무 이쁜 것 같죠? 펄빈 23,000원인데 세일받으면 좀 내려가고요. 네. 요아이가 또 토스카 넬리입니다. 얼굴 2도로 돼 있는 토스카 넬리인데요. 손톱이 예술이죠? 오우. 너무너무 긴 손톱. 너무 멋있습니다. 2도짜리 하나랑 1도짜리 하나가 두 개가 남았는데요. 6,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아이는 또 TM 군색입니다. 얼굴두수가 한 3도씩 돼 있는 TM 군색인데요. 네. 5,000원에 있습니다. 5,000원에. 네. 그 다음에 요아이가 설빙이라는 아인데요. 분을 엄청 뽀삭이 발라가지고요.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설빙. 여기 자구 하나 옆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네. 설빙이라는 아이. 이 자구가 두 개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요렇게 분을 엄청 바르고 있는 설빙입니다. 네. 아이시 그린이랑도 살짝 닮으긴 했는데요. 네. 설빙이라는 아이 8,000원에 있습니다. 8,000원에 있고요. 와. 이거 후레뉴죠. 후레뉴요. 후레뉴가 엄청 두수 많습니다. 둘. 네. 일곱두가 나와있는 후레뉴입니다. 후레뉴. 오. 너무너무 이쁜 아이. 우리 자용맘들이 다 좋아하시는 아이. 네. 사이즈는 한 17cm, 16cm 하분에. 17cm 하분에 들어있는데요. 네. 이렇게 머리두수가 한 6, 7도로 되어있는. 요렇게 짤막하게 잘 묵은 아이. 네. 요런 아이들은 다 수입으로 데려온 아이들이라서요. 보리는 확실하게 내렸나 안 내렸나 모르겠는데요. 아직 짱짱합니다. 근데 내린 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는 7만원에 있는데요. 네. 세일 받으면 14,000원이 내려가면요. 엄청 내려가죠. 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브래뉴. 요아이도 7도고요. 요아이도 7도입니다. 요아이는. 네. 맞아요. 7도예요. 네. 요기가 또 몬트리얼 철화인데요. 색깔 너무 이쁘죠. 몬트리얼 철화. 쌩얼은 요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쌩얼이. 네. 입장이 두툼하면서 맨질맨질한 그런 재질로 돼있습니다. 몬트리얼 철화. 16,000원에 있는데요. 네. 아주 꼬불꼬불을 엄청 엮여있습니다. 네. 화분을 좀 큰데로 옮겨주면 폭풍 성장에서 꺼도 나갈 것 같아요. 네. 몬트리얼 철화는 16,000원에 두 개 있습니다. 네. 요아이는 레드탄 군생으로 돼있는데요. 얼굴 4두로 돼있습니다. 얼굴 4두짜리 하나랑. 네. 요기는 5두짜리 하나랑. 이렇게 두 개 있네요. 레드탄 군생. 18,000원에 있습니다. 18,000원. 세일받으면 3,600원 내려갑니다. 네. 요 성형 군생인데요. 이렇게 딸달 묵은 성형입니다. 얼굴 2두로 돼있는 성형이 9,000원에 있습니다. 네. 9,000원. 이렇게 분도 엄청 이쁘게 발랐죠. 네. 다 2두짜리고요. 9,000원에 드립니다. 9,000원에서 세일받으면 1,800원 내려가죠. 네. 1,800원 내려갑니다. 네. 요 아이는 미니마 철화인데요. 엄청 꼬글뽑을 엮이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죠. 네. 손톱은 또 척을 딱 꼬꼭 찍어가지고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네. 미니마 철화 14,000원에 하나 있습니다. 네. 요기 레드탄 철화가 있는데요. 잘 없는 철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드탄 철화가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귀한 아이. 18,000원에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청부영이라고 합니다. 청부영. 송톱이 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목대는 아주 꼴목대로 되어 있는데요. 청부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대 보세요. 엄청 무거웠죠. 네. 이런 아이는 만원에 있습니다. 청부영. 네. 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네. 15,000원에 있고요. 라즈베리 아이스 15,000원에 있습니다. 네. 모주 가운데 있고 이렇게 자구들을 엄청 삥둘러서 많이 달고 있는데요. 네. 아주 묵었어요. 묵어서 묵어서요. 목대도 아주 좋아요. 목대도 좋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두수가 엄청 많고요. 네. 엄청 묵은 티가 나죠. 네. 이 아이는 15,000원에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이 아이는 좀 단정한 수형이고요. 네. 두 개 있습니다. 네. 이 아드레미처스 이 아이는 2만원짜리고요. 이 아이는 네. 기르다 보면 목대가 생기면서 분재처럼 되는 아이죠. 네. 이 아이는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신동금이고요. 신동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신동이 또 꽃이 피면 끝내주죠. 이 아이는 신동금 만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또 금법사라고 합니다. 금법사. 네. 금법사라는 아인데요. 목대는 이렇게 꿀목대고요. 요기 부분은 금이 좀 탄 것 같아요. 네. 살짝 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싹 이렇게 생긴 아이는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네. 요기 벤바디스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는 살짝 묵은 아이입니다. 네. 묵어가지고 완전히 간단하게 돌띵이가 된 네. 벤바디스입니다. 2만 5천원에 한 개 있습니다. 네. 요 산타루이스가 있는데요. 산타루이스. 네. 요렇게 얼굴 3두근생으로 되어 있는 산타루이스입니다. 네. 요 아이도 이렇게. 요 아이도 3두근생인데요. 4두근생인가요? 네. 요 아이도 이렇게 있고. 네. 두 개 있습니다. 산타루이스. 15,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블루 서프라이즈네요. 블루 서프라이즈. 아주 보라보라 블루 서프라이즈가 입장이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잘 묵었습니다. 입장도 짤막하게 잘 다져지나요. 얼굴 5두짜리랑 이렇게 3두짜리 두 개 있네요. 네. 가격은 15,000원인데요. 세일받은 12,000원 됩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노마죠. 노마. 오 통통한 노마입니다. 네. 요렇게 자구들이를 잔뜩 달고 있는 노마가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물들어있는 노마가 이렇게 3개 있는데요. 가격은 15,000원에 있고요. 세일받은 12,000원 됩니다. 12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 브리또자 철화가 있는데요. 철화. 요 아이는 브리또자고 요기는 철화입니다. 물 들면 빨간색으로 물이 들면 아닌데요. 물은 조금 덜 들었죠. 철화는 2만원에 있고 요 브리또자 요 아이도 2만원에 있네요. 두 개 3개 다 보존. 이렇게 4개 있는데 4개 다 2만원입니다. 네. 요기가 또 엘 히어로입니다. 엘 히어로. 네. 이렇게 엘 히어로 군세행이 있습니다. 머리두스 꽤 많아요. 네. 엘 히어로는 외두짜리는 주로 많이 받지만 이렇게 군세행은 잘 못 받던 아이. 네. 이렇게 있습니다. 군세행. 머리두스만은 군세행. 2만 3천원에 있습니다. 엘 히어로가 또 여름에는 싹 입으로 무려도 멋있는 아이고요. 네. 이렇게 겨울에는 또 싹 펼치고 있는 모습도 멋있고요. 2만 3천원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요기가 청키. 네. 청키가 아주 딸딸무어주고요. 목대가 이렇게 꿀목대고요. 자연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두스는 한 우드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멋진 청키는 1만 5천원에. 되어 있습니다. 백봉 군생인데요. 백봉 군생. 얼굴두스 3도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3도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백봉 자연인지 한번 볼까요? 자연이네요. 중심자리 없는 자연 군생입니다. 백봉 자연 군생인데. 오늘 가격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1만 5천원. 1만 5천원인데 세일받은 1만 2천원 됩니다. 네. 이렇게 백봉 군생 있고요. 네. 이 백봉은 무근아이고요. 목대가 아주 꿀목대로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오래 달궈진 아이고 무근 아이고. 네. 이 아이는 적심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네요. 적심자리가 있네요. 있기는 있어요. 네.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는 4만 5천원 짜리입니다. 4만 5천원. 세일받으면 9천원 내려갑니다. 네. 이 청정 물안 철화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반질반질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물들면 아주 노랗게 물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아이가 살짝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요. 이렇게 반질반질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네. 청정 물안 철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2만 8천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미니 고사웅 철화입니다. 미니 고사웅 철화. 이 아이도 2만 8천원에 있고요. 지퍼로 쫙 엮었고요. 여기 쌩얼이 큰 쌩얼이 앞에 달렸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다 쌩얼로만 철화로만 되어 있고. 여기 부분에 살짝 쌩얼로 풀린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2만 8천원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또 미니 고사웅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 아이는 1만 5천원에 있습니다. 이쁘죠? 색깔 이렇게 하얗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에. 네. 이 아이가 파스텔금이죠. 파스텔금. 이렇게 얼굴 두수 한 5도 되는데요. 이 아이가 1만원에 있습니다. 파스텔금이 이렇게 3개 있습니다. 3개. 1만원에 있고요. 네. 이 레드벨벳이 생장점 부분이 빨갛게 젤리가 되면서 이렇게 얼굴 3도로 되어 있는데요. 살짝 노숙 흔적은 있습니다. 노숙 흔적은. 네. 살짝 노숙 흔적은 있는데 얼굴 3도로 되어 있는 이런 레드벨벳을 어느 만원에 드립니다. 네. 다 3도씩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3도로 되어 있고. 네. 생장점이 싹 빨갛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젤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네. 이 아이는 10,000원에 있습니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아이 너무 많으네요. 어디 가서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 구매 못합니다. 네. 10,000원이면 또 세일 받으면요. 8,000원 되죠. 완전 8,000원으로. 너무 좋은 아이 품어보시고요. 네. 여기는 노잘리나라고 합니다. 노잘리나. 얼굴 4도로 되어 있는 노잘리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4도짜리. 살살 묵어서 색깔도 예쁘죠. 네. 이 아이는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 10,000원이면 세일 받으면 8,000원 됩니다. 네. 이 파스텔 금철아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2만원에 있습니다. 아주 판도 엄청 깨끗하고요. 건강해 보이는 이런 판을 갖고 있고요. 네. 파스텔 금철아입니다. 2만원인데 세일 받으면 또 내려가죠. 네. 이 아이가 또 보라추비라는 아이죠. 보라추비. 얼굴 두수 4도로 되어 있는 보라추비입니다. 색깔이 보라보라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서 보라추비라고 그랬나 봐요. 네. 이렇게 예뻐요. 얼굴이. 네. 얼굴이 예쁘고 4도로 되어 있고. 네. 이 아이는 3도로 되어 있는데요. 얼굴이 엄청 커요. 금직한 얼굴로 3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라추비. 2만8,000원에 있습니다. 두 개 있고요. 네. 여기는 나이트 스타라는데 엄청 특이하고 오묘하고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분도 엄청 발랐죠. 하. 너무 예쁘죠. 특이한 것 같아요. 완전 특별해 보입니다. 네. 살짝 손 닿는 부분이 분위기 살짝 씻겨졌는데요. 너무너무 색깔도 예쁘고. 네.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오묘하고요. 네. 가격표가 없네. 네. 가격표가 없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우와. 58이나 금이 나왔습니다. 58이나 금. 얼굴 두수가 어마어마한데요. 우와. 가격이 또 엄청 파격적인 가격이 나왔네요. 우와. 3만원. 우와. 이렇게. 우와. 이쁘죠. 머리 두수가 둘, 넷, 여섯두, 일곱두네요. 일곱두로 돼 있고요. 얼굴 하나에 5만원씩 했던 아인데요. 이렇게 착하게 3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는 세일제에서 드리는다고 합니다. 세일제. 3만원. 네. 이 아이는 세일제입니다. 3만원에 드리고요. 원래 하나에, 얼굴 하나에 5만원씩 했습니다. 이런 아이. 네. 근데 이렇게 얼굴 두수가 총 일곱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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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두로 돼 있는데요. 네. 3만원에 나왔습니다. 와이는 세일제고요. 네. 이 아이가 또 집시금이죠. 네. 집시금. 네. 집시금이 있습니다. 집시금. 너무 예쁜 집시금은 6천원에 있습니다. 6천원. 네. 세일 받으면 4천8백원 되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또 엘샤입니다. 얼음공주 엘샤. 얼음무늬를 그리는 아이죠. 네. 얼음공주 엘샤는 얼음무늬를 쌍 입장에 이렇게 그리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그리는데, 백분으로 그리는데요. 백분이 살짝 없어요. 아직까지는. 더 묵어야지 나오죠. 이 아이가 가격 만원에. 엄청 사이즈가 좋습니다. 사이즈가. 사이즈는 한 육두되는 것 같아요. 육두. 이 아이는 살짝 묵어서 분이 올라왔네요. 얼음무늬를 그리고 있습니다. 만원에 있고요. 세일 받으면 8천원으로 내려갑니다. 전에. 저는 여름공주 엘샤를 3만원에 샀던 것 같아요. 네. 엄청 목감이 했던 아인데요. 네. 오늘. 이 아이를. 만원에 있습니다. 네. 우와. 여기. 화이트 엔젤 리시브를 다 가고요. 이제. 이 아이가 하나 남았습니다. 화이트 엔젤. 네. 찜 빠른 찜 해주시고요. 주스 엄청 많네요. 둘, 넷, 여섯, 여덟두네요. 여덟두. 네. 여덟두입니다. 제가 대충 쉬었는데요. 여덟두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멋진 화이트 엔젤. 이렇게 묵은 아이. 색깔이 오렌지 빛이 싹 들어왔죠. 네. 이렇게 묵은 아이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기도 수입이라서요. 뿌리가 완전히 내려져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는 3만원에 있고요. 3만원에서 세일 받으면 2만 4천원이 될 것 같아요. 완전 득템입니다. 네. 여기는 백년이라는데요. 엄청 예쁘네요. 다시 분을 발라가지고요. 너무 예쁘죠. 우와. 끝내주는데요. 완전히 손 닿는 부분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완전히 깨끗한 백년이 하나 있는데요. 16,000원에 있습니다. 16,000원. 너무 예쁘네요. 네. 여기가 또 소인제 금이죠. 네. 소인제 금. 깨끗하게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는 소인제 금이 12cm포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15,000원. 네. 여기가 또 팅커벨 금입니다. 팅커벨 금. 요아이도 15,000원에 있고요. 팅커벨 금. 네. 그 다음에 여기 모노캐로스틱 금이 있는데요. 6만원에 있습니다. 6만원에. 네. 모노캐로스틱 금은 6만원에 있고요. 네. 매비나 금은 요아이는 8,000원, 9,000원짜리네요. 매비나 금. 9,000원에 있고요. 네. 아이시로즈라고 합니다. 아이시로즈. 네. 아이시로즈 철화. 요 뒷부분엔 철화가 딱 엮여있고요. 네. 네. 앞에 부분엔 요렇게 쨍어리 하나 큰 게 있고. 네. 오. 멋있네요. 요아이는 15,000원에 있습니다. 15,000원인데요. 세일받으면 12,000원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온슬로우 백금이 있는데요. 오. 이쁘죠. 온슬로우 백금. 아주 짱짱 무거워가지고 입장이 딸막해졌습니다. 네. 요렇게 있는데요. 세 개. 네 개 있네요. 네 개.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지풍문리버금이 하나 남았습니다. 지풍문리버금. 요 아이는 2만원에 있고요. 3조짜리입니다. 이 다육에서는 요렇게 또 식물 생장 등을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요렇게 생긴 아인데요. 불빛은 좀 약간 붉은 톤이긴 해도. 요 붉은 톤 아이들이 오히려 형광빛, 불빛보다 3배의 효율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네. 파란빛도 있죠. 네. 파란색 불빛은 입성을 두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요렇게 전구선은 한 2미터 되는데요. 갖다 꼽기만 하면 되는 아주 전구처럼 생긴 아주 편리하게 나온 아이입니다. 네. 요렇게 한 1미터에서 1미터 20 정도 간격으로 한 1미터 30 정도 간격으로 띄어서 놔도 되고 한 2미터 20 정도 띄어도 되고요. 이렇게 띄어서 군데군데 설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한 개는 3만 6천원, 두 개는 7만원, 세 개는 10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필요하신 만큼 구매를 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하세요. insurance 확인할 수 있는 gaps.